여러분 안녕하세요 꿈대농 박준영입니다 오늘은 꿈대농 박준영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지금 6시 반 정도 오후 됐는데 어 집 뒤에 저희 집 매화밭에 왔습니다 매실밭에 이거 좀 봐보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아 저번 주말 한 4일 5일 전에는 너무 깡깡하고 너무 시퍼래 가지고 안 땄는데 안 땄죠 그래서 근데 이제 며칠 만에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릴 줄은 몰랐어요 아 지금 그래도 지금 위에 아직도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위에 달린 것만 수확을 해도 저희 집 먹을 매실 담을 거는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어 지금 딱 좋잖아요 이럴 때 담으면 진짜 매실 그 담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달콤하고 진짜 어른들 말로 놀짱하다고 하잖아요 놀짱하니 아주 이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때 한번 따가지고 이번 주말에 매실청을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나무 이 한 나무가 지금 올해 이제 가을 넘어서는 이제 많이 잘라줘 버릴 건데 작년에는 이제 전지를 못 했어요 이거 그리고 그 옆에 나무도 있긴 한데 이 나무는 별로 좋진 않습니다 약은 한 세 번 정도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아서 아유 바닥 좀 봐보세요 이게 뭐야 이 사태가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야 여기 뒤에 봐보면 엄청 많이 달렸네요 그래도 말 그대로 놀짱하니 이럴 때 따가지고 담으면 굉장히 맛도 좋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만 해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얼마 또 어두워지기 때문에 빨리 또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따고 있는데 굉장히 와 생각보다 올해 너무 많이 열려 가지고 이게 엄청 잘 줄 알았거든요 조금만 할 줄 알았는데 와 이것 좀 봐 보세요 진짜 약을 좀 다행히 올해 약을 좀 해 가지고 야 이거 좀 봐보세요 진짜 깨끗하고 엄청 굵습니다 지금 놀짱하니 엄청 좋네요 이렇게 지금 담으면 진짜 몸에도 좋을 것 같아요 몸에 매실청 담아 가지고 진짜 매실청을 좋아하는데 여름에도 이 매실청을 담아 가지고 네 이렇게 앞치마를 메고 해야 됩니다 이 전용 감도 따고 매실도 따고 하는 이 앞치마 있잖아요 이렇게 앞치마를 메고 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매실청을 담고 하면은 여름에 진짜 다른 음료수도 필요 없잖아요 이건 얼음물 타가지고 매실청 좀 넣은 다음에 진짜 여름에도 이만한 음료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하고 좋습니다 매실도 이제 위장관 건강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도 많이 심어 가지고 많이 담았죠 그리고 한동안 몇 년 전에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열풍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디 어디에 좋다 이제 방송에 한번 타버리면 그래서 그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이 매실 나무를 심었죠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제 친구네 집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많은 농가에서 매실을 심어 가지고 또 매실 가격이 갑자기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뭐 판매하는 용도로 저희가 뭐 심는 건 아니니까 저희 먹으려고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이야 이거 좀 봐보세요 진짜 진짜 놀짱하니 엄청 좋죠 아 최고입니다 최고 이거 지금 여기 바닥에 파보시죠 바닥에 떨어진 게 지금 엄청 싼품인데 이거 뭐 떨어진 거는 뭐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뭐 아무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달린 건 진짜 진짜 배기 진짜 배기만 이렇게 남았어요 진짜 배기만 진짜 배기만 남아 가지고 이것만 따도 충분히 저희 집 먹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또 수확을 해볼게요 자 벌써 또 날이 어두워졌네요 작업을 하는데 매실 오늘 작업을 했는데 자 과연 얼마나 따느냐 자 요렇게 지금 세프대입니다 세프대 아 자 봐보십시오 와 진짜로 지금 상태가 정말 너무 좋아요 지금 매실 상태가 진짜 그 진심으로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몇 년 동안 몇 년 안에 지금 땄던 매실 중에 정말 상태가 최고 가장 지금 매실 담을 때도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짱하니 정말 참 좋습니다 지금 상태가 정말 기대가 올해는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 많이 열었었고 이 나무가 나무가 몇 개 있는데 특히나 이 나무가 오래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나무가 너무 많이 열어 가지고 굉장히 잘겠다 그리고 올해는 그 아래 원래 테비를 좀 비디오랑 해줬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오늘 따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야 지금 이 세푸대면 한푸대가 한 30kg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들어보니까 20kg 넘을 거 그래서 그래도 한 적어도 90kg 100kg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솔직히 요거를 다 집에서 담아 먹기는 너무 많고요 개인 가정집에서 이제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지 한번 또 가족끼리 상의를 해보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요렇게 오늘 힘들었지만 어두워질 때까지 이렇게 작업을 마쳐 봤고요 내일 아침에도 좀 남은 게 좀 많이 있어요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옆에 나무랑 따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이 한나무가 굉장히 그 좋네요 너무 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그 옆에 나무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조금 작업을 또 할 예정이고 자 오늘 작업은 요정도로 마치고요 저도 얼른 이동을 시켜놓고 마무리하고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근무죠 금요일 다들 열심히 마지막까지 근무하시고 주말에 또 좋은 주말 맞이하시도록 하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 새 푸대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했잖아요 매실 작업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한 푸대 정도 따고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침 안개가 오늘은 좀 많이 꼈어요 그래서 출근 시간까지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30분이면 충분히 한 푸대는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도 나무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운동 삼아서 작업하고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건강하게 또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마지막 근무들 잘 하시고 또 다가온 내일 주말 잘 맞이하도록 잘 준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저는 마무리하고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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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